행복주식회사 만원의 행복 웬일이세요? 행복주식회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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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. 초콜릿같이 감미로운 남자 팀. 솜사탕처럼 부드러운 여자 이영은 침대 이영은 만원의 행복 러브 액츄얼리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싫어요. 네 반갑습니다. 어떻게 제가 만원의 행복 이제 시작이에요. 사실 잘 할 수 있는지. 짜잔. 안녕하세요. 자 팀씨에게 제가 만원을 전달을 하러 왔습니다. 아 정말요? 팀이 있을 만원이 들어있어요. 어 동전으로 주는 거예요? 이렇게 만원이에요. 파이팅. 파이팅. 사실은 되게 친해요. 아니에요. 둘이 뭐 서로 있는 것 같아요. 저희 강아지들이 어떻게 돼서 눈 마저 져서. 눈 마저 가지고 여덟 마리 다 났어요. 네. 팀씨의 도전을 축하하는 의미에서. 뭘 축하를 해요? 그걸 어떻게 축하를 해요? 응원과 한 소절 좀 부탁드립니다. 만원 하나면 돼. 팀 그거면 돼.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. 열심히 하겠습니다. 팀 파이팅!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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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오셨군요. 저희 가 선물 드리는 거예요. 선물이요? 네. 이거 뭐지? 이거 뭘 거 같으세요? 크리스마스니까 귀걸이. 이런 악재살이 선물 같아요. 반언 무슨 일을 써서라도 저의 자린고비 정신을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상대 조전자분께서는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저랑 같이 하는 상대 조전자는 누군지 이번에는 안 알려드리고 나중에 알려드리거든요 이왕이면 멋지고 잘생긴 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 점검 때 만나요 중간 점검 때 만나요